엘리. 엘리유. 태권도. 태권도. 우리 멤버들 중에 태권도 아니야? 최시원 태권도. 2위에서 3단. 시원이 4단 아니야? 네. 우리가 이겼어. 겨루기, 겨루기. 둘이 겨루기 한번 하자. 진짜로? 리얼. 헤드기어 빼고. 일단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엘리 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 씨 여기 있네요. 특히 태권도. 어? 아 잠깐만 지금 얘기 중이니까. 조금만 참아주세요. 시킬 거에요. 태권도 공인 3단이며 대회에서 2등을 하고. 진짜예요? 예. 일단 그러면 우리 엘리 씨가 나와서 이거 품질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럼 좀 보일 수 있어요? 진짜로? 네. 태권도 일자. 자 생각할게. 잠시만. 자 가자. 엘리 가자. 잠시만요 잠시만요. 아니 품새가 안 되면 빠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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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내가 잘 알았는데. 빠세요 빠세요. 왜 뚜이 빠세요. 저 친구들 클럽을 가본 적이 없구만. 이걸 준비했어? 이걸 잡고. 발차기를 터뜨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? 어. 찰 수 있어?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갈까요? 어. 여기서 웃기려면 손을 차야지. 웃기는 거 아니야? 손을 차야지. 웃기는 거 아니야? 예성이 지금 한 번도 못 웃겼잖아요. 웃긴 거 아니야? 자 엘리 두 번. 웃긴 거죠. 웃긴다. 고음 닫기가 나오네. 고음 닫기가 나오네. 고음 닫기가 나오네. 자 그래서 첫 번째 대결은 우리 엘리씨가 이 사람과 한번 대결을 하고 싶다. 선수를 지목하면 어떤 대결인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요? 정말요? 지금 입 모양 난 들었어 리나가 좀 조언해줬어 누구죠? 자 누구? 예성 선배님 예성 선배님 걸그룹 1픽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에일리 씨와 예성 씨가 대결을 펼칠 라이어 검정어 첫 번째 대결은 바로 통판 격파 대결입니다 이거는 안 돼 자 엘리가 4장만 깨면 이겨요 파이팅! 열 달 가자 파이팅! 파이팅!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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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! 나 한 장도 못 깬 것 같은데 오! 자 하나 둘 자 아 이상시 이거 깨닫자고 끝났어 이 이상시 아 이거 이거 깨닫자고 끝났어 오! 이상시 깨닫어 3 오! 야! 야, 이거 깨졌어. 이제 예성 씨가 먼저 보여주자.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. 한정 깨지는 거야, 한정 깨지는 거야. 자, 도전!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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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, 이게. 잡아봐, 이게. 잡아봐, 아직 몰라. 예성 한 장. 한 장. 그다음에 두 장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열고. 예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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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했어. 진심으로 했는데. 방금 정말 진심으로 했어. 아, 이 세장. 가자, 아시안 헐크. 자. 돌려타기 같은 거잖아. 가자. 어떻게 가? 어떤 식으로 부숴줘? 나는 그냥 완전 거칠게 그냥. 막 날렵하게 하고. 이렇게 해도 돼요, 괜찮아요. 돌려타기 같은 거 하고. 이렇게. 쉬워, 쉬워. 쉬워. 한번 보여줘. K타이버즈 같은 거처럼. 다 봐주셔. 위로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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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fügung 나 cao 안erto? 와.